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유한태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좋죠? 금요일은 뭐 항상 좋죠 장도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좀 멀미가 나는 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등해 줄 거면 반등까지는 아니고 회복해 줄 거면 굳이 내리지나 말지 그게 뭐 사람 마음 같지는 않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 증시부터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일단 아시아 증시부터 좀 둘러보고요 제가 수요일날 코스피와 개인 순매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아시아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설 연휴나 이제 춤절 이런 연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전체 시장이 더 오픈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실제로는 이제 2015년 6월 이후에 거의 최고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해가 3월 5일부터 개최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이제 정책에 대한 정책 수혜주들을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쌍순환이라고 하는 내수 소비를 훨씬 더 확장시키겠다 키우겠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하나가 있고 또는 테크 중심의 이제 첨단 산업을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떻게 좀 더 진일보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인구 정책도 있거든요 원래 이제 예전에는 1980년대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인 그러니까 1인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었는데 이게 직전 한 2년 전부터 그게 산하 제한 정책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중국 시장 내에서도 특히 이 산하 완화 정책 그러니까 1인 1가구당 1명이 아니라 2명까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수혜 인구 정책 변화에 대한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홍콩에서는 장 막판에 좀 최근에 모빌리티 쪽에서의 2종 산업 간의 합종 연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샤오미가 장 막판에 우리도 자율주행 차라리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6% 넘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해 상품 선물 거래소가 또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뭐 주석이라든지 리튬이나 이런 주요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금속 섹터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 또 하나 금속 섹터 특히 비금속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토류 이런 쪽의 움직임이 좀 좋았는데 이쪽이 좀 강한 이유는 미국에서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이런 쪽에 들어가는 히토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오늘 히토류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 그거는 뭐 아시아 증시 전반에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이 지난 일주일간 넘게 쉬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중국 미국의 반도체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고 그게 그대로 이번 주 증시 좀 반영이 됐는데 지금 장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국 증시 등락률 좀 한번 살펴보시면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는 3거래일밖에 거래가 안 되긴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제까지 반영한 거니까 이번 주면 벌써 한 4% 넘게 4%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TSMC라든지 이런 미디어텍 등 시청 상위의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뭐 중소형 반도체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부품 장비사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이게 국내의 움직임과 좀 상당히 유사했다 오늘 국내에서 보면 코스닥에 있는 IT 하드웨어라든지 반도체 부품 장비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언급을 해드리면 하나 모티리얼지라든지 리노공업, 6.1CNS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오늘 SK하이닉스가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무려 2,400억 넘게 매수를 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팔았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LG노텍이 오늘 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주요국 증시 등락률을 좀 보시면 일단은 코스피나 나스닥 독일 지수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주간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주요국 중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유가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에너지 섹터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주간 업종별 등락률을 좀 보면 최근에 통신 쪽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그 통신 3사 중에 KT의 움직임이 좀 유별나게 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소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통신주들의 움직임도 이제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요하게 움직인 것들은 이유가 어떤 건지 조금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장막판에 순매소를 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수요일 날 보여드렸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이거였었거든요 이게 제가 월요일 날 준비해왔고 그때는 워딩으로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날 김 프로님께서 한번 이거 2020년 이후에 개인들의 영향력이 어땠는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해왔고 이게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개인 동학개미들의 성투가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분명히 거기에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날 순매수와 코스페 등락을 그냥 전체적인 어떤 흐름, 트렌드로 본 게 아니라 당일에 이런 움직임들만 놓고 1대1 매칭을 시켜서 비교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러면 이 그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한번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장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정색 라인이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고요 빨간색이 기관의 순매수 동향이고 파란색이 외국인이고요 녹색이 개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이 다 가능하냐 그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내용과 같이 결부 지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오늘 이 1시 기점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2,800억 정도 던졌고요 기관들이 3,700억 정도 던졌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 10시 이후부터 보면 코스피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때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누가 받았냐 역시 이제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상황이 현재 발생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잠깐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 쪽에서 약간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가가 대략 한 3,09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가를 회복한 시점부터의 움직임을 보면 기관들이 계속 순매수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순매도에서 순매수를 계속 해나가면서 아까 제가 1시 기점에 3,7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고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대략 기관들이 700억 정도 그러니까 1시간 반, 2시간 사이에 3,000억 정도 순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움직임이 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것과 좀 같이 연계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제가 이거 코멘트를 좀 달아놓긴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하다 스마트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들을 잘 팔로우하시면서 투자하시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전한 투자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안내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준비한 화면이 주체별 월간 순매수를 보면 이게 뭐 앞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면 개인들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이번 달에 순매수한 기업들의 누적 상황을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동반 순매수 상위에 있는 종목이어서 13% 정도 월간 상승을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시장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뭐 개개인만은 다 다르겠죠 그거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돈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샀을 때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역설적으로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개인들이 역발상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종목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셀티론이 좀 눈에 보이더라 안 산 거? 네 외국인들이 3천억 넘게 이번 달에 샀는데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종목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왜 지금 이 종목을 담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또 어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운수 창고 쪽의 움직임들 좋았고요 특히 펜오션이라든지 글로비스, HMM 이런 해상운송 이런 쪽의 움직임이 좋았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BDI라고 해서 저희 원자재를 싣고 다니는 벌크선이죠 흔히들 보면 그 벌크선 운임지수도 계속 계속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상운송에 대한 올해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증권사 하우스 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중국에서도 비금속, 히토리오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역시 히토리오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고 특히 제가 수요일날 와서 포스코케미칼 정도도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이슈로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오늘 포스코케미칼의 7%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정...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수요일날 이항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항 드론 택시를 만드는, 플라잉칼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매도 세력이 아니라 그냥 숏셀러라고 할게요 미국에는 이제 흔히들 그게 엄연히 합법화 되어 있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수요일날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달려서 제가 이 댓글에다가 다 일리 달아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대표적인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좀 달아드리긴 했는데 일단 그때 정 프로님께서 루이싱 커피 공매도 레포트를 낸 데가 이항 레포트를 낸 것과 동일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같지는 않았어요? 같지 않습니다 루이싱 커피는 머디 워터스라는 숏셀러가 레포트를 냈고요 여기 이항은 울프팩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냈고 여기에 관련해서 레포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링크를 좀 달아놨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진짜 저도 그 보고서를 봤는데 진짜 뭐 빈 창고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그제 어제 이항에서 단박 자료들을 냈고 오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 제가 링크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 링크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이항의 새로운 생산 설비가 들어서는 광주에서 왼쪽으로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중국의 웜풋이라고 한 데가 있고 여기에 지금 면면적 한 2만 4천 제곱미터의 지금 생산 공장이 거의 다 완공이 된 상태다 그게 이항 측의 설명이에요? 네 이거 사진을 이렇게 해놨고 관련 내부 설비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이항 쪽에서 반박 자료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당연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2분기에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베스터데이를 6월달 정도에 개최할 예정이다 라고 오늘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러면 이 울프팩 리서치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숏셀러이기 때문에 이들의 레포트의 목적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우리는 어떤 주식을 특정 주식을 매수했을 때 그 주식이 올라가야지만이 좋은 건데 이런 숏셀러들 같은 경우는 떨어져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울프팩 리서치 물론 루이싱 커피같이 그런 부분들을 자정하는 자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끝난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은 좀 개인 또는 서학 게임이든 동학 게임이든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지 않나 공매도 보고서의 주장이 항상 다 그렇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 우리의 매수 보고서가 항상 맞는 게 아니듯 맞습니다 아 그쵸 우리 매일 적파는 보고서들 대부분 그거대로 하면 다 4천 가야죠 그렇듯 공매도 보고서도 마찬가지라서 그건 참고할 정도이다 그 말이죠 그쵸 꼭 팩트체크는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맞아요 그러나 이제 매수 보고서 혹은 강력 매수 보고서에는 조금 틀린 팩트가 들어있더라도 아무도 시비 걸지 않거나 혹은 회사에서도 그냥 이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데 하고도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회사 내년에 10%밖에 상장 안 할 것 같은데 왜 30%라고 너 무슨 근거로 그랬냐 손해배상해라 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국매도 보고서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날카로운 반론 내지는 또 뒤이은 소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이는 있는데 맞는 말씀이죠 실은 그렇죠 저 해명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인베스데이 한번 가보려고 아 6월에? 네 기회가 되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출장 품위를 그러니까요 기회가 되면 그래요 3프로TV 시청자에게 약속해놨기 때문에 제가 갔다 와야 됩니다 올리세요 유한타 증권에 경비 좀 대주시나요? 회사에서 대주시거나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시도해보는 걸로 저희 3프로TV 같으면 휴관에서 가봐라 라고 할 텐데 알겠습니다 꼼꼼한 해명까지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양을 뭐 편등한 건 아니고 아니요 저희도 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양한 의견 주실수록 좋아요 솔직히 저희는 조금 틀릴 가능성이 높더라도 높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프로TV가 그래서 한 명만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안 하는 이유가 안 하는 이유가 다양한 분 의견들을 들어야 거기서 뭔가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좀 대세와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자꾸 모시고 듣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다 믿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어제 오후에 K 뉴딜 지수 제가 삑 지수라고 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9월 달에 나왔고 어제 이제 거래소 측에서 처음으로 첫 정기 변경을 다음 주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편출입되는 종목들을 좀 정리해 왔는데 보시면 일단 대체적으로 한 두 종목씩 편출입이 돼요 그래서 편출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인덱스에서 빠지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K 뉴딜 지수에 많은 종목 들어가는 게 아닌데 네 맞습니다 각 10종목씩 들어가게 되고 삑 지수라고 해서 12종목이 이렇게 편입이 되는 전체 대표 지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이 4개 섹터에서 각각 두 종목씩 편출입이 발생한다 그래서 편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수급 이슈가 발생한다 그리고 편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펀드 자체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전 뉴딜 지수 따라가는 펀드나 ETF가 그렇긴 한데 아마 저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지 않은 종목들은 영향을 좀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그게 이제 치과 총액별로 사는 게 아니라 300원 있으면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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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산다면서요 맞습니다 M분에서 산다면서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 작은 종목은 100원이나 들어오네 이렇게 혹은 또 그렇게 들어오던 게 나가네 하는 게 있을 테니까 특히 그리고 여기 게임 쪽에 카카오게임즈하고 넵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카카오게임즈와 넵튠 또 서로 간에 지분관계가 또 있고 올해 IPO 예정되어 있는 크래프톤게임즈가 또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블루홀 배틀그라운드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하고도 좀 이렇게 또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향후에는 그런 쪽까지 한번 이슈를 묶어가지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 최고의 자료 천문가 유한탄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